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분과 함께 지금 현재 상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들 그리고 이 우려가 얼마나 실체가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지난주부터 거의 하루 종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아래 공포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관심도 많고 우려도 많은 상황이긴 한데 현재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장단기 금리차 그러면 상식적으로 길게 빌려주는 돈은 이자가 높아야 되는데 짧게 빌려주는 돈의 이자가 높고 길게 빌려주는 채권의 이자가 낮은 연산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써 발생되느냐.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가 위기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되도록 짧게 빌려주려고 할 거고요. 그런데 안전한 기업에는 금리를 깎아주면서 길게 빌려주려고 합니다. 다만 재무적으로 그다음에 경기 측면에서 이렇게 확신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금리를 높게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난 80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7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 지난 2006년이죠. 2006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약 2년 좀 안 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나스닥 버블이 직전, 2000년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99년에 발생을 했었고요. 90년 남미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도 그때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나쁜 기업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이후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다. 그다음에 이런 경기 침체에 앞서서 주식시장은 폭락으로 이어졌었다.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발생한 이번에 역전 현상에서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는 다우지수가 약 800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한국 시장도 여러 가지 악재에 더해서 또다시 하락 압력이 더해지게 됐었죠.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 같은 경우에 지난 3월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3년물하고 10년물의 역전이었는데 2년물과 10년물은 진짜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기존 사례를 봤을 때 그 이후에는 침체가 오더라. 그래서 이제 각종 분석이나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7번 역전되면 침체 오더라. 그리고 금리 역전된 이후에 평균 22개월 후에 또 침체 오더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 과거 사례는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화면에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70년 이후에 보면 맨 왼쪽에 보이시는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건 6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주식 지장이 폭락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보면 이 랩스트 타임이라 해가지고 저 기간 동안 5일에 주식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평균으로 내보면 맨 밑에 9.7개월간 주식 시장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즉 9.7개월 후에 주식 시장이 고점이 형성이 됐고 고점이 형성된 평균 5개월 후에는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시작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응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곧바로 주식 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상승 가능성이 지금까지의 과거 역사를 볼 때 올랐다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올랐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저 표 보고 있으면 밑에 평균치를 내주시긴 했습니다마는 각 사례별로 좀 갭이 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식 시장과 S&P 500 차트와 장단기 금리 역전을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2006년 보면 2006년에 발생을 했지만 주식 시장이 좀 더 올랐죠. 약 2년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99년에 발생했을 때도 1년 넘게 따스닥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은 좀 더 올랐다. 그 이유는 결국 통화 정책을 권장하는 중앙은행들이 좀 더 과감한 통화 정책을 펼쳤고 정부에서도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확실하게 펼쳤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역시 어떤 기간의 규칙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연준이나 각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짧고 길고 혹은 금리 역전이 됐어도 오히려 상승 기조가 더 유지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러면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국가에서도 이런 채권 금리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관적인 전망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미 한국의 지금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현재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준 금리가 1.5%라는 것을 상기해보면 한국도 이미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 10년 마이너스 2년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발생했지만 이미 작년에 10년 물, 30년 물 마이너스 3개월, 10년 물 마이너스 3개월 이런 것들이 다 역전이 됐었습니다. 이게 2018년 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채권 쪽으로 경기 침찰을 예상한 돈 이런 돈들이 안전자금으로 올려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마이너스 채권에 투자한 금액인데 무려 15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15조 달러라고 하면 중국의 GDP에 맞먹는 금액이고요. 한국의 GDP가 약 1.6조 달러라는 걸 감안하면 GDP의 거의 9배 넘는 돈이 이자도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원금만다고 하면서 마이너스 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게 5조 달러 가까이 밖에 안 됐었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10조 가까이 몰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채권에서만 이 정도고 최근에 한국에 있는 채권, 채권 시장도 지난달 만에도 한 주 동안에도 외국인들이 2조 원 가까이 매수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의 돈들이 위험 자산보다는 채권 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런 현상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독일 DLS, DLF도 그때 당시에 은행들에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공통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반대쪽 입장도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금리 침체 왔을 때와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근거 중에 몇 가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미국 경기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맞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어쨌거나 금리 인하 기조를 지금 세우고 있지 않냐. 침체 왔을 때는 그때 한창 금리 인상 기조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점이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 화면의 파란색은 장단기 금리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밑에 초록색 색깔은 당시의 패드, 즉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까지 지난번 2006년, 99년, 90년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두 번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이미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연준은 버블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두 번 이상 올려버렸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GDP하고 바로 연결하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초록색이 미국의 GDP 성장률 차트고요. 뒤에 회색 색깔이 장단기 금리 차를 보여주는 건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즉 마이너스, 인버트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미 GDP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두 번 이상 올려버렸다. 그러면? 무리가 가죠. 그렇죠. 바로 무리가 갔던 거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주에 옐렌, 지금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의 전임자였죠? 옐렌 의장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과거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을 때 미국 경기 침체로 이어졌던 이유는 경제 성장이 하강, 슬로우다운 국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두 번 가까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이미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것을 알고 그다음에 시장이 과거의 나쁜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예상보다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하면 성장 하영 국면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비둘기이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금리 인하 기조를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 반 그리고 거의 시장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라고 하면 기준 금리 0%일 때의 채권 금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급격한 기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려면 이걸 눈으로 확인하려면 다음 FOMC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건 9월입니다. 9월 중순이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과거 버넨키 의장도 그랬고 옐렌 의장도 마찬가지인데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뭐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1박 2일로 모여서 1년 동안 통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데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장소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에서 지난번에 미드사이클 어저스먼트라는 7월에 금리 인하하면서 했던 말이 그냥 경기는 좋은데 굳이 이게 지속적으로 갈 게 아니라 잠깐 한번 미국과 중국의 분정 때문에 보험성으로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변화하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지금 현재 FOMC가 3번 남아 있는데요. 3번에서 시장이 원하는 최소한 0.5% 아니면 0.75%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가능성 거기에 양취하기 경우 금리를 내년 정도에는 좀 더 빠르게 내려서 경기 침체를 막아내겠다.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양적 완화까지 다시 할 수 있다는 힌트가 나온다면 최근에 주식시장의 폭락이나 어떻게 보면 채권의 과매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 부분이 위험 선호 형태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중국도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후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나 이탈리아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한번 완화적인 정책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주에 꼭 중요한 이벤트로 생각하고 한번 그 내용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아래 공포에 대해서 현재 상황들도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봤네요.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뉴스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